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대선 관전 포인트입니다.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좀 정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언론들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 보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받아쓰기를 하게 되면은 미국을 완전히 오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본 거는 이 많은 뉴스 가운데 오른쪽 끝에 보니까 헤리스 지지세 탄력분나 경합주 7권 가운데 4곳을 앞서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그대로 받아서 소개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아마 11월 대선까지 대부분 여러분들 반 트럼프 이런 분위기가 이제 국내 언론들을 다 장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류 언론들도 다 그것이 이제 박수를 칠 테니까. 이 용준 최종연구소 이사장은 제가 국내의 정치 외교와 관련해서 그런 기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례적일 만큼 냉정하게 미국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외교 전문가 같습니다. 이 분이 여러분들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글을 기구하셨네요. 헤리스의 본격 무대로 과연 트럼프 대세론이 주춤하는 것일까. 아마 조선 중앙 동안 끊임없이 뭡니까 이제 민주당 패널 드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입장을 정할 겁니다. 이용준 이사장이 바이든 사퇴 이후의 여론조사 트럼프 승리 6 헤리스 승리 2 대세론 주춤하지만 아직은 트럼프 우파대 좌파 대립 구도 속에서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대중공세는 강화가 될 것이고 미국은 여전히 우리 입장을 의심 중이고 동맹 상호 신뢰가 필수 요건이다. 이런 내용을 기구를 하신 겁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보도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한국의 지식인들로서는 도저히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건 정도의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다음에 유럽의 폴란드 핀란드 독일 그리고 한국의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도 이번 선거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이지 않습니까 소망이고 소원이고 그거하고 실제로 누가 될 것인가는 문제는 구분을 딱 해서 이런 바라봐야 그래야 여러분들 오판을 안 하는 거죠. 이 이용준 최종연구원 이사장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건수한 차이로 트럼프보다 우세를 보이자 반 트럼프 성향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것을 해리스 돌풍으로 크게 보도했고 대다수 국내 언론도 이것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돌풍은 아직 없고 반 트럼프 성향 미국 언론의 간절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희망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배 사태에 실시된 트럼프 대 해리스 여론조사 8건 가운데 단 2건에서 해리스가 1에서 2% 우세할 뿐이고 나머지 6개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트럼프 후보가 1에서 3% 우세했다. 7개 핵심 경합주에서 7월 20일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평균치도 트럼프 후보가 모두 우세다. 그가 2020년 대선에서 7개 경합주 중 단 한 곳만 승리했건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넹정하게 이렇게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참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구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국의 대외정책이나 특히 대미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고 누구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애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를 국내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진실된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용준 전 북핵대사께서는 제가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할 정도로 냉정하게 미국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선거일이 90여일 남아있는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여러 이유로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하고 완전히 여러분들 대개 한국의 주류 언론들 생각하고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좌파에 속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여러분들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데 공화당이 돈을 대서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여러분들 그런 아주 급진 좌파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내보내지 않습니까요. 해리스 부통령은 복지 환경 젠다 낙대 노동 이민 문제 등에 관한 과도한 급진 성향 때문에 부통령 재직 중에도 별 역할이 없었던 인물이되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기 전부터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게 했지만 급진적 정치 성향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낮은 후보로 지적되게 되었다. 민주당 중도파에 속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좌파 세력의 지지를 얻게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던 것이지만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나설 경우에 중도층 유권자에 대한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선거 결과라는 다음에 투표하면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국에서 소수 의견을 발신한 분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극단과 극단 사이의 대립 구도에서 중도적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이것은 향후 미국 사이의 정치적 이념적 향배에 신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신뢰 안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정으로 미국과 자유민주 진영의 편에 서 있는지 의심하는 기색이다. 최근 미국의 수미테리 연구원 기소가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밀려올 방위부담금 인상 주한미군 감축 미국 정상회담 재개 IR1 보조금 삭감 등 난제들의 해결에 의해서는 한미 간의 동맹적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런 신뢰가 없다면 어떤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웬만큼 봉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 정치 세력들이 집권 정치 세력들이 이런 성격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연결되게 되면 결국은 한미 관계라는 것은 오래 지속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려울 거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워낙 싫어하니까 그리고 안목도 좁고 협소하고 윤 대통령 계시는 동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등장하더라도 대부분 생각의 틀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봉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의 선거란 것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니까 상수. 상수하고 이런 변수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는 변수인데 한국 선거는 한국의 공직선은 상수지 않습니까 정해진 숫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앞날이나 개인 삶을 이렇게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참 귀한 분입니다. 이 연대에 외교관로서 쭉 커 오신 분이 이렇게 현실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주 드물거든요. 한국의 정치학과 교수들 그 다음 전직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한심하거든요. 그냥 와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이름들 세례를 받은 그런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칼럼을 읽을 때마다 줄을 꺼여서 읽을 정도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